와 어마어마하네요 옷자라 해도 55가 넘는 사이즈는 우와 이야 통아리 앞바다 와 멋집니다 요런 놈도 오늘 구경하고 갑니다 오늘 경주에서 오신 두 분 오전에 들물자리 오후에 날물자리에서 거둔 조갑니다 총 몇 마리 낚으신가요? 열한 마리 와 그중에 한 마리는 오잡니다 요것도 40대 후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라낙시 정보찬고 티낙TV입니다 겨울엔 역시 감성돔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감성돔을 만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감성돔 낚시에 도전하는 장르는 선애기를 타고 하는 선상 카고 낚시가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저수원으로 활동성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선상 카고 낚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성돔 특히 대물굽을 만날 확률이 높은 장르로 꼽힙니다 오늘 씨알 좋은 늠름한 감성돔 만날 수 있을지 통영 미륵도 포아리 앞바다 선애기 선상 카고 낚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낚시 하셨던 분이 입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 끝에 제일 끝자리 이 라인에서 지금 끝에서 낚시하고 계신데 지금 파이팅하고 있는 모습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커보이는데요 우리 낚시하기도 바쁘지만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좀 가까이 붙여달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어떤 사이즈인지 확인도 가능할 것 같네요 얼마 정도 된 한 35? 37,8 37,8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싹쓸일에서 사장님하고 저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먼저 오신 분들이 보십시오 요쪽 라인에만 지금 쭉 저희랑 같은 라인에 서있는 사내기만 10척이 넘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양식장 주변으로 줄잡아 이 부근에만 수십 척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겨울에 인기 있는 장르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좀 조악이 좋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옆에 우리 티낭TV에 단골 출연자이시죠 미키 측국 사장님 입질 받은 것 같습니다 무난히 올리는 걸로 봐서 정치급은 되지 않을까 어우 굳굳굳굳 차네요 이야 곳곳에서 입질을 받는 모습 이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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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3대 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 저 미키 측국 사장님하고 같이 지금 써내기 같이 타고 낚시하고 있는 혜원유톤 차광재 대표님도 지금 입질을 받았습니다 역시 저거는 좀 시안이 자라보이네요 30,2 될까 안 될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싹쓰리 레저 선생님 말씀해 주신대로 들물 자리에서 중치급이 지금 뭐 실 지루할 틈 없이 제가 바쁠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일 끝자리 선해기에서 손님분이 낚으셨는데 지금 제법 힘겨루기 한지 제법 됐습니다 사이즈가 좀 커보이네요 거의 50 되겠습니다 50 너무 늘리신거 아니에요 한참 지금 힘을 엄청 썼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을 찍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뭐 영상 촬영하기 이전부터 한참 동안 힘겨를 하셨습니다 저 옆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신 미킨천국 아 몇 선치 좀 됩니까 45,6 아 큰 씨알도 좀 들물에 올라왔습니다 이야 오늘 출발이 너무 좋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저 끝에 아까 43 정도 되는 씨앗 낚으셨다는 푹 나고 한조로 끝에서 낚시 하시는 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저거는 아 아 아 임별기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중치급 한 30에서 35 아 아 35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선액이 입에 접여해서 입질이 계속 오네요 아 아 아 지금 싹쓰리에서 대표님이 세마리 갈무리 하는 거 찍자마자 또 미킨천국 대표님 한마리 또 받았습니다 이야 근데 요것도 확실히 경험이 조금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40 40 안 될 것 같은데요 40 40 됩니까 네 지금 주변에 조금 다른 분들도 사실 같은 구간에서 낚시를 하고 계신데 확실히 경험 많으신 분들이 지금 조금 입질 빈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저 입에 바로 옆에 분도 입질을 받으셨습니다 어 그 옆에 미끼천국 사장님 또 받았습니까 두 분이 동시에 퇴하셨네요 좀 아 와 좀 특이점은 아까 저 튜브형 약간 편대에 가까운 채비를 쓰시다가 미끼천국 사장님이 일자형 저 기둥줄로 한번 바꿔보라고 던져 주셨는데 그 채비를 바꾸자마자 아 입질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싹쓰리 레저 대표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둥줄 채비 선택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게 조가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어쨌거나 또 쌍거리 올라왔습니다 홀 마리수 엄청나네요 지금 몇 마리 쩝니까 기억도 안납니다 기억이 안난다고요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인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또 낚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자마자 바다의 용왕님께 수를 올리고 고시를 하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거는 한 30 조금 되겠네요 오 그 옆에 또 낚았습니다 다브리트 이게 뭐 다브리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와 저기 제일 끝에 사장님 저분도 지금 제가 기억으로 넷마리 다섯마리 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현재 치재 때문에 일부러 시간내서 저하고 같은 배 타고 계신 싹쓰르 제조 사장님도 세 마리 한 마리는 사짜구요 삼자 사짜를 지금 낚시 시작한지 한 2시간 정도 됐나 싶은데 지금 1인당 뭐 세마리 세마리 다섯마리씩 낚아둔 상황입니다 이야 주황이 대단합니다 지금은 세 분이 동시에 미키천국 대표님 해원유통 대표님 제일 끝에 어 제일 끝에는 벗겨지는 모양입니다 자 두 분이 동시에 히터 하셨습니다 더블리트 트리플이트가 오늘 흔하네요 와 주황이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오늘 취재복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낚시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아 촬영한다고 바쁩니다 저도 낚시타는 데 펼쳐놨는데 낚시할 시간이 없네요 위키천국 사장님이 이번에는 크다고 하십니다 마리수로는 다섯마리인지 여섯마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버티는 힘이 좀 커 보이네요 방금 그 옆에 바로 끝에 편도 적어도 살짝 한참 힘쓰는 놈을 한마리 낚아내셨고 나이스 아 방금 컸는데 45 는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아 올라오다 반을 벗겨졌습니다 아 아 아 작스리 사장님이 일이 바쁘셔서 취재 도움 주시고 가셨고 지금 미끼천국 사장님 배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오자마자 오늘 제 끝자리에서 뭐 지금 뭐 실세 없이 두 분이 입지를 받고 계신데 또 입지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합쳐서 일곱마리인가 여덟마리 째라고 하네요 아 사이즈는 35에서 40 사이가 주종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어 저것도 딱 한 3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 안되겠죠 40 조금 안되겠죠 35 하하하하 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8시부터 2시간 남짓 아 월명도 부근 저 양식장에서 들물낚시를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폭발적인 마리수 조갈을 거뒀고요 이미 지금은 포인트를 옮겨왔습니다 아 소장군도 부근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여기 날물 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 날물에는 또 굵은 씨알 뭐 오짜도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아 마리수는 충분히 확인을 했고 대물감성돈도 한번 만날 수 있을지 자 2차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 하려고 대기중인데 자 제가 싹쓰리 레저 사장님 배를 타고 있는 바람에 멀리서만 찍었는데 오전에 지금 두 분이 한 마리는 지금 싱싱하게 배로 썰어 먹은 상태입니다 자 몇 마리입니까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총 오늘 두 시간동안 여덟 마리 하셨네요 사이즈는 30에서 40 사이즈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한 두 마리는 40이 넘을 것 같네요 오늘 엄청났습니다 오전에 계속 입지를 받으신거죠 예 거의 계속 입지를 받았습니다 아 하여튼 오후에는 굵은 시간보려고 옮겨왔는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물때도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고 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누통 저강재 사장님도 두 마리 세 마리 낚으셨습니다 현재 이미 마리수는 이만큼 낚았습니다 오전 2시간 오전에 저희랑 같은 자리에서 낚시하시다가 두 분에서 일곱 마리 여덟 마리 낚으신 분 날물자리로 같이 옮겨왔는데 조금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날물자리로 옮겨온 소장군도 부근 양식장 해상은 경험 많으신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큰 씨앗 오자가 종종 낚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힘겨루기 시간이 상당히 지속되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네요 오 오 짠데 저거 와 크다 저거 와 50 넘죠 50보다 정말요 50됩니까 와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와 45 이상은 네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지금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도 좀 큰 놈으로 추정되는 놈을 받았습니다 한참 힘겨루기를 하고 있네요 아 확실히 날물 포인트로 옮겨 놓은 오 대가 저 밑으로 오 거의 배 밑으로까지 들어가려는 같은데 와 대물로 추정됩니다 자 카고가 떴습니다 혼자 낚시하고 계신데 오 오 오 오 육자 오 육자 아닙니까 헉 뭐야 뭐야 육자 이거도 육자 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한 50억 와 대박 와 와 55 이야 좀 멀어서 그런데 한번 고기 들어 봐 주시겠어요 고기 한번 들어 봐 주이소 고기 한번 들어 봐 주이소 55는 되겠다고 하시네요 경험 많아 보이시는 조사님인데 제가 방금 수면에 보이던 거를 영상으로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가 사실 48 49 뭐 요럴데도 커서 커서 대부분 어쩌다 소리를 지르는데 저거는 뭐 어쩌다가 아니고 아 우와 오 오 오 예 아이고 55 되겠네 진짜 대박 이야 55세치 끝까지 오늘 구경할 줄은 몰랐는데 끝까지 오늘 구경할 줄은 몰랐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저기 빨간 옷분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받으셨고 그 옆이 저희 배인데 우리에게도 올 차례입니다 오게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최소 45 오자까지 돼 보이는 사이즈 그리고 방금 50 55 급 다 옥수수 밑에 올라왔다고 하네요 아 아까 와 엄청난 대물 55원 된다고 하셨는데 그 올리는 영상 멀리서 찍었는데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아 양해를 구하고 배 한번 타봤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쩌라 해도 55가 넘는 사이즈는 우와 어 이야 통아리 앞바다 우와 대장군도 소장군도 주변 장식장에서 카고 낚시에 올라온 55cm급 감성돕니다 와 우리 남편이 친구들 한번 뜯어봐 주십시오 와 초장탄을 치셨다 그죠 와 멋집니다 얼마나 던지셨어요 30m 아 거의 거의 30m 입질은 시원했나요 네 아 아 보십시오 어 요런 놈도 오늘 구경하고 갑니다 대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자 오후 날물에 대물급 노리고 또 뭐 마칠 때까지 지금 낚시를 해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일행은 대물선 맛은 못겄구요 아 아 근처에 계신 다른 분들이 아 오짜두마리 한마리는 55cm 였습니다 아 같은 옷자라도 55cm는 급이 다른데 아 하여튼 오짜두마리를 또 구경 추가로 오전마리수에서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아 저수원기에 밤성돔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확실히 확률이 높은 장르인것 같습니다 아 마리수에 대물까지 오늘 풍아리 앞바다 밤성돔 카고낚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경주에서 오신 두분 오전에 들물자리 오후에 날물자리에서 거둔 조갑니다 와 총 몇마리 낚으신가요 11마리 와 그중에 한마리는 옷자입니다 요것도 40대 후반 40급도 몇마리가 보이고 35에서 와 오전에 총 10마리 낚으셨다 그렇죠 들물자리에서 입질이 오늘 다 시원했나요? 입질이 오늘 대체재하고 좀 시원했어요 예 그리고 들물에 하나는 원죽 터잡고 목죽 터잡고 맞죠 아까 옆에서 봤는데 엄청난 놈을 한번 걸었는데 아 줄이 터졌습니다 와 오늘 두 분 중에서는 제일 큰 거 닦으셨는데 손맛이 어때셨어요? 손맛이 좋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겨울에 이정도 조갑은 대단하다 그죠? 아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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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맙습니다 스님 공유